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위믹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장영국이 전략 매도를 한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에다가 악재가 더 붙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홀더분들 꼭 시청하셔가지고 조심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구요 지금 현재 위믹스 보시면요 특히 월봉 중장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안좋거든요 자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보시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빗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저쪽이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신저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절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리고 1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위믹스를 촬영을 했던게 1477원 딱 이때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이때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때 급등을 하니까 더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텐데 저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니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폭락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제가 왜 급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기 지금 내용이 있구요 제가 10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16명이 보셨구요 장현국이 전략 매도를 한거는 상패비밀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이 가장 역대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고가의 시세가 나왔을 때 물량정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량정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에 고점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 그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이렇게 윗고리가 길어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매수보다는 지금 매도가 좀 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놓는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가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는 시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물량정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에서라도 비중 줄이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때 위믹스가 1475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049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그 사이에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악재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위메이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에 손해배송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약속한 위믹스 코인은 안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8월 9일 기사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지난달 29일에 161억 7,648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9일에 공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들은 과거에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위메이드 트리가 자신들에게 암호화폐 위믹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완전히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장영국이 위메이드 지분을 전략매도한 게 저는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분이 1.08%에 대해서 전략매도를 쳤는데 155억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전략매도를 왜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니까 어깨에서는 뒷말이 굉장히 무성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과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의혹에 대해서 장부회장을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수상하다라고 지금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이 위믹스는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장영국이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유통량 문제로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근데 유통량이 문제가 생기면은 상장 폐지 사유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유죄가 판결이 되면은 위믹스는 상패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상 반등이 혹시라도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조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월봉상으로 봐도요 지금 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상패, 위기에 지금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유통량 문제가 없어지질 않아요 저번에도 유통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패가 됐었는데 이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빗섬에 재상장을 한 건데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믹스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빗섬에서 특히나 말도 안 되는 급등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닷건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한테 떠넘기는 상패 빔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폭등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려면은 덱스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이 모그트럼프라는 코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한 2, 3회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오늘도 96%가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선을 쫙 그어놨는데 제가 이 시점에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0.044달러에서 시작을 했더니 지금 현재 0.12달러가 돼가지고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그트럼프는 굉장히 수상한 게 좋게 수상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폭등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계좌 중에 주운 계좌가 하나가 있어요 데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급의 83%가 42억개의 토큰인데 이게 잠겨가지고 거래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공급이 되는 코인이 8억개입니다 42억개는 잠겨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품절돼서 물량이 동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폭등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그트럼프 코인 정말 신기하지만 19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19만 퍼센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살금살금 오르다가 터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6만 8천 퍼센트 폭등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19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불과 이틀밖에 안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더 펌핑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토크노믹스를 보시면은 발행이 50억 개가 됐는데 42억 개는 잠겨가지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억 개에 대해서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CEX 상장까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모그트럼프 시장을 좀 보시면은 지금 팬케이크 스왑에만 상장이 돼 있고 바이낸스 체인이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보통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체인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바이낸스 체인이다 보니까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한테 010-5933-4168 이게 제 번호고요 저한테 위믹스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모그트럼프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팬케이크 스왑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비썸이나 업비트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덱스 거래가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19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비썸이나 업비트에서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밈코인은요 소액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만원만 산 거고요 무조건 소액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휴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개인이 쉽게 상장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휴지가 돼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재미를 보실 분들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10에 5933에 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죠 하실 수가 있는데 도지코인은 9만 배가 올라갔고 베이비 도지는 4만 배 플로키는 3만 배 올라갔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9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로또 복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랑 같이 로또 복권을 긁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에 5933 3168로요 문자로 위믹스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모그 트럼프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폭등을 할 수 있는 밈에 대한 많은 정보로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그 트럼프 지금 현재도 19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빵 한번 터지는 거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믹스 관련해서 좀 더 이슈가 생기면은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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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